자, IBS 구출 작전. 자, 1라운드 첫 대결. 엄청 멀네. 달려가는 거리가 엄청나네. 팀 탈락이 발생되는 첫 번째 팀 미션. 각 팀장님, 저 앞으로 오십시오. 제가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씨. 미션에 필요할 겁니다. 칼은 뭐지? 칼? 칼이 미션에 필요하대요. 아, 진짜 전복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시죠. SSU와 SCT. 다치지 말자. 등발 다치면 안 돼요. 핸드로 갑니다. 와, 황충원은 저 장기집도 않는 옷을. 파이팅! 시작! 파이팅! 승대할 거야! 네! 첫 탈락팀이 발생되는 SSU와 SCT. IBS 침투 작전.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는 경험이 없었다. 경험이 없다.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정말 이거는 치욕이다. 아, 진짜 지면 치욕 몰이니까. 그래, 오히려 STT가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어. 맞아요. 이거는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이게 STT다. 저희의 본격적인 시점. 그래. 준비! 와, 바로 시작이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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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구간이 상당합니다, 지금. 오, 여기 뛰는 중간에서 SDT가 치고 가요, 지금. 이야, 네 명이 다 빨라. 이 코스 먼저 선점, 선점하죠. 조금이라도 딱딱한. 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 황충원, 황충원. 네 명이 다 똑같이 와야 되는 건데, 어차피. 자, IBS 포인트, IBS 포인트. 여기서부터 이제 보트를 들고. 자기 자리로, 자기 자리로. 어디 잡아야 돼? 아, 어디 잡아야 돼. 아, 어디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구나. 아. UTT가 알려줬잖아요. 어디 접어야 돼? IBS도 처음 만져봤고, 손잡이가 어딘지 처음 못 찾아서. 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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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카피닌자가 되자. 어차피 공부해야 돼, 이 팀은. 하나, 둘, 하나. 근데 여기서 다시 SDT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제 체력이니까 여기서 또. 아, 지금 비슷해. 어, 끼네, 끼네, 끼네. 어, 끼네, 끼네. 어, 끼네, 끼네. 둘, 하나, 둘. 자, 또 역전 됐습니다. 오,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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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SD 역전. 하나, 둘. 가자, SDT. 여기서 거리를 좀 많이 벌려야 돼, SDT를. 왜냐면 몰에서 너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